하, 장난하나? 아뇨, 동의할 수 없군. 하, 오늘따라 풀리는 게 없군. 어둠, 징벌. 지켜주지 못했는데. 정말로 끝인가? 플릭샷, 저리 꺼져. 하, 이런 건 귀엽지 않아. 이런, 진정하라고. 응, 수고했다. 오, 괜찮았어? 아, 미안하다. 음, 꽤 하는걸? 이번엔 봐주지 않겠다. 하, 빈틈. 그렇죠. 선물이다. 저리 비켜. 가긴. 그렇죠. 귀엽다고 봐주지 않겠다. 트리플샷. 나도 칭찬해 주지. 체크메이트다. 그, 귀여워.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다. 귀를 울리는 익숙한 목소리. 가슴을 아리던 동증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목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정말 이것으로 끝인 걸까? 씁쓸한 웃음과 함께 나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어릴 적, 도족의 약탈로 가족을 잃은 나는 뒷골목을 떠돌게 되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에 대한 열망은 이었고, 나를 암흑가의 한 축으로 군림하게 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력한 마력의 파동이 마을을 뒤흔들었고, 그로 인해 벌어진 차원의 균열 사이로, 한 소녀가 나타났다. 뾰족한 귀와 뿔, 마족의 특징을 가진 소녀는 깊은 상처를 입은 채로 쓰러져 있었고, 며칠간의 치료 끝에 정신을 차린 소녀는, 루라는 이름 외에 자신의 기억을 상실해 있었다. 단순한 연민, 아니면 귀여운 외견에 대한 호감 때문이었을까? 마족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티없이 깨끗한 그 모습에 나는 이끌렸고, 기억이 회복될 때까지라는 전제로, 소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 나는, 이에 추억을 그리워하듯, 소녀에게 조금씩 빠져들게 되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 습격해온 마족의 암살자들은, 어째서인지 소녀를 찾고 있었고, 전력을 다해 추격을 뿌리치려 했지만, 고위 마족을 상회하는 힘을 가진 그들에게서, 나 이외의 누군가를 지켜내게란, 그리 녹록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게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던 순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소녀를 향해 쏘아진 섬광은, 앞을 가로막은 내 심장을 꿰뚫었고, 그렇게, 나는 죽음을 맞이했다. 여긴, 어디지? 나는 죽은 건가? 분명, 그때 그 아이를 감싸고, 어? 무슨… 소녀의 손이 몸에 닿는 순간, 낯선 기억들이 머릿속으로 스며들어왔다. 소유물 취급받는 건 그렇다 치고, 작고 귀여운 건 좋아하지만, 우는 여자애는 좋아하지 않아. 뭐가 뭔지 영문은 알 수 없지만, 이대로 놔둔다면 계속 울고 있을 테니, 뭐, 어쩔 수 없지. 그래, 목숨을 구해줬으니 무슨 말이든 따를 수밖에. 음? 주, 주인이라니? 아, 그래. 서로의 운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우리의 여행은 시작되었다. 아니, 아직은 멀었다. 하지만 곧 그렇게 되겠지. 짐이 잠시 시간을 벌어놓았다. 하지만 이것도 임시방편. 서둘러 손을 쓰지 않는다면, 그대의 생명은 끝나버리겠지. 이제야 모두 기억해냈느니라. 짐의 이름은 루시엘라 알 사워크림. 이름 높은 마계 군주 중 하나였지. 뭐, 이제는 그 무엇도 아니지만. 흐흐흐흐흐흐흐. 단도지기적으로 묻겠다. 그대여, 짐의 분신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삶은 바랄 수 없겠지만, 짐과 영혼을 나눈 권속으로서 또 다른 삶을 그대에게 주겠다. 당장은 이해하기 어렵겠지. 하지만 그대여, 선택지는 이것밖에 없다. 짐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지위도, 명예도, 힘도, 모두, 이젠 그대밖에 남지 않았구나. 짐은 마계를 지탱하던 여러 군주 중 하나였다. 강력한 힘과 권력, 영토를 소유한 군주들은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 균형을 유지해왔지만, 마조광에 빈 옥자를 놓고 정쟁이 시작된 순간, 한순간의 방심으로, 믿었던 측근에게 배신당한 짐은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다. 자랑하던 마력을 봉인당하고, 권력도, 영토도 빼앗긴 채 나락으로 떨어져 내렸지. 혼자만의 힘을 믿고 오만했던 짐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에 치가 떨렸다. 그렇게 이름마저 잊어버릴 정도로 아득한 시간을, 차가운 사슬에 꿰뚫려 후회와 증오로 지세웠다. 불행 중 다행일까. 마지막 마력을 소모해 봉인을 뚫고 도망칠 수 있었지만, 비참하게 추락한 짐에겐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하지만 더 이상 짐의 소중한 것을 잃고 싶지 않다. 그러니, 그러니 짐의 것이 되거라 그대여. 이제 그대마저 잃게 된다면, 짐은... 어? 그럼... 좋구나 그대여. 너는 좋은 주인을 선택한 것이다. 아무래도 좋지 않느냐. 그럼 계약은 성립이다. 지금부터 그대의 영혼은 짐과 함께하며, 짐의 영혼은 그대와 함께할 것이다. 서로의 운명이 다할 그 순간까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시작되었다. 이번 영상은 흥분으로 감상하신 모습이 될 수 있다. 어떻게 그대의 영혼을 시작할까, 당신이 satisfies, 당신의 영혼은 숙여가 되는지 않다. 당신의 영혼을 시작할까, 당신은 이 영혼을 시작할까? 감사합니다.